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상화사 김중홍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하반기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참 좋겠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캐스트로 말씀드려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은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제목을 제가 써놨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딸딸딸딸딸 하고 이제 연도만 외워서 푸는 시대는 끝났다. 사료를 해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언어 영역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고력 말고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고력이 조금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지금 현재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2021년 7월 2일이거든요.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 참 궁금하죠? 자, 제가 이제 캐스트를 한국사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인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전과 이후로 좀 많이 나뉘는데 보통은 6월 평가원 이전에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1, 2월 때부터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이 좀 지쳐있을 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긴장되는 그런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조금 뭐랄까?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잘 본 친구들은 근데 나 이제 뭐하지? 뭘 해야 될지 몰라. 분명히 내가 연도도 외웠고 탐구 과목 기준이에요. 역사 과목 기준. 연도도 외웠고 개념도 알고 있고 웬만한 문제는 웬만한 품에 다 맞추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뭐하지? 뭔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죠. 알고 있는 걸 계속 복습하면은 뭔가 알아. 아는 걸 확인했는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보면은 나 오늘 뭐했지?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꾸 지역적인 걸 찾게 되고 조금 더 어려운 걸 찾게 되고 내가 몰랐던 걸 자꾸 찾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조금 잘 못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다른 과목이랑 이제 어떤 시간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아 이거 동세사가 양이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제 공부 계획을 잘 세울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민은 하시는 게 맞아요. 고민은 하는 게 맞는데 고민은 최대한 짧고 깊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고민으로 끝내시는 게 좋겠다. 그 고민이 길어지면은 아 몰라. 될 대로 되겠지. 보통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니까 고민은 짧고 깊게 하시고요. 그 고민에 어떤 결정이 안 난다. 찾아오세요. 저와 함께 고민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수능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념도 했고 연표도 했고 아는 거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자꾸 문제 풀면 실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건 뭐야? 실수. 과연 이게 실수인가? 이게 과연 실수인가?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실수인지. 그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자 먼저 가로선 학습은 잘한 것 같은데 선생님. 가로선 학습은 잘했는데요. 세로선 학습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업할 때 늘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 기준이에요. 이거는. 자 가로선으로 중국사 동아시아사 기준 한국사 일본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서양서도 마찬가지야. 쭉 가서 정치적으로 뭘 쓰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이런 거 쭉 쓴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로선에 대한 학습은 각각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죠? 어떤 특정 주제 크리스토교 세계의 변화 아니면 중앙집권 체제의 국가 아니면 뭐 동아시아사에서 중국사 한국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출제된다? 특히나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뭐야? 밑줄 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이 인물이 활동한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특정 국가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대 그 당시에 벌어진 동아시아의 모습은 뭔데? 서양상 마찬가지죠. 밑줄 친 전쟁 중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연도를 딸딸딸딸 외운다고요? 그런 것도 좋지만 구조화가 답입니다. 이 세로선 문제는 세로선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야. 그죠? 이런 사건이 있을 그 당시에 여기는 뭐가 있었게 골라봐라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여기서 뭐가 있었게 골라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선 학습이 잘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뭘 하면 된다? 중요한 연도는 다 외웠지만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연표특강을 혹시나 들은 친구들은 좀 빠른 배속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저와 함께 연표특강 안 하신 분들은 연표특강의 그 판서가 나오는 부분만이라도 빠른 배속을 한번쯤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있지만 결국엔 구조화거든요. 결국엔 구조화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건 구조화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개연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지? 전쟁의 원인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배울 때 배경, 전개 과정, 결과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그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말이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구조화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판에 그냥 찰칵 하고 찍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총 15강, 16강짜리 현장 버전이 이미 완강이 됐고요. 이건 끝난 겁니다.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아, 내가 공부할 땐 저렇게 안 했었는데 저런 게 저렇게도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구나.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한 판씩 주제별로 한 판씩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파이널쯤 가면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개념서가 요만큼이었으면 연표 특강층 요만큼 파이널 때 가면은 몇 장으로 이제 주제별로 한 장씩 정리가 돼서 그런 것만 딸랑딸랑 들고 가면 됩니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금 구조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조화를 어떻게 시키냐고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수업할 때 판수를 이렇게 하죠. 여기 보면은 4, 5, 6, 7, 8, 9, 10세기를 딱 구분해놓고 설명은 요렇게 합니다. 중국사 쓰고요. 한국사 쓰고요. 일본사 쓰고요. 글씨 안 보여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거. 당시에 볼 수 있는 거. 당시에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가로선으로 공부하되 세로선을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가로로 설명하고 세로선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다음 자 사료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질문하러 오잖아요. 현장에서 질문하러 오면은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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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제 문제를 갖고 옵니다. 수능특강이 됐든 완성이 됐든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너 이거 틀렸잖아. 네가 한번 해석을 해봐. 이게 모르겠대. 이게 뭔지 모르겠대. 네가 어떻게 이제 이 글을 읽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아이가 글을 읽으면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밑줄 치고 선생님 저는 이걸 이걸로 해석했고요. 이건 이걸로 해석했어요. 근데 답을 골라보니까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선택지랑 비교해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답은 맞췄는데 정확하게 이 사료가 뭘 의미하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료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용이나 키워드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연도까지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료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선택지랑 속어법을 통해서 1, 2, 3, 4, 5번 중에 하나 지우고 두 개 지우고 맞춰보다 보니까 정답은 고를 수 있어. 단 내가 명확하게 알고 정답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모의고사 기간이 모의고사기 때문에 괜찮은데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료해석을 꼼꼼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요령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디에서? 문제풀이 강좌에서 자 이 문제풀이 강좌가 제가 할 일이 좀 많은데 문제풀이 봅시다. 압축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연간 커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개념과 연두를 압축해서 문제풀이 요령과 관련된 사료해석 능력을 좀 키우는 겁니다. 총 10강 그리고 10강으로 제가 진행하려고 이제 예정 중이에요. 예정입니다. 이거 현장이 아니고 스튜디오예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스튜디오 스튜디오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여름방학 특강이 들어가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을 건데 10강 정도로 제가 이제 주제는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고대사부터 시대별로 잘라가지고 잘 나오는 문제 유형과 그런 사료들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요령껏 말씀을 드릴 거고 세계사는 서양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딱딱 하나씩 이런 식으로 붙여넣을 겁니다. 중국사까지 붙여넣을 건데 아마도 세계사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직 여기 뭐가 안됐다? 어... 교제 구성을... 구성을 했는데 교제 작업이 마무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서두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살고 있어요. 뭐 알고 있는 친구들 현장 친구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주제별 사료 분석이나 역사적 사고력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틀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바꿔서 이렇게도 해보고 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월 셋째 주 개강 예정이에요. 예정입니다. 이제 교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제가 좀 빠르게 나와야겠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촬영이 지금 7월 2일 날이라고요. 7월 2일인데 이게 아마 다음 주까지 교제 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이제 속도를 내고는 있습니다. 이게 잘 되겠죠. 하면 되죠. 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뭘. 그래서 7월 셋째 주 개강 예정이고요. 만약에 안 되면 7월 넷째 주 이렇게 해서 개강을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정이 변경되게 되면 제가 공지사항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학습 계획 쌓을 때 이렇게 셋째 넷째 주 중에 개강을 하겠구나. 그리고 최대한 짧게 할 겁니다. 최대한 짧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길게 달여서 모든 기출문제 다 푸는 거 그거 아니잖아. 그쵸? 기출문제를 그냥 다 하나씩 푸는 거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잘 나오는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특심 주제들 잘 나오는 유형들 이런 거 소개하면서 사고력 기르는 이런 시간이니까 최대한 짧게 제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 공부 계획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제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이런 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제 8월달이 될 거예요. 그쵸? 이제 8월달이 되는데 이 8월달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9평을 앞두게 됩니다. 9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진짜 파이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금 7월 2일이라고 7월, 8월 그래서 열심히 여름방학 동안에 그 무더위를 뚫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결과가 9평에 반영이 되겠죠. 9평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좀 보내실 건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다듬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출제했던 파이널 모의고사를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봤는데 어... 뭐가 좀... 별로예요. 제가 작년에 저의 강의나 작년에 저의 이제 교재나 작년에 저의 모의고사를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보인단 말이죠. 부족한 모습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너무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모르지? 야 이거 처음 봤지? 교과서 이런 것도 있어. 아유 야 이런 것도 봐야지. 라면서 너무 지엽적인 걸 자꾸 건드려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이제 평권 출제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이제 사고력을 좀 요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려고 이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즉 동아시아사, 세계사 각각 5회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사가 4회분, 세계사가 3회분밖에 제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올해도 안타깝지만 저 혼자 만들긴 해요. 저 혼자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최대한 그래도 한 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의 편의성에 맞춰서 여러분의 실력 상상을 위해서 5회분씩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강조했던 부분이 수능에서 좀 출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아이들이 이제 김종욱 했는데 제가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긴 하죠. 뭐 그렇긴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올해 제가 강의하면서 올해 이제 평가 문제를 보면서 야 이거야 찍어주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확인해서 가져가시면 되겠다. 10월 초에 오픈해서 이제 5회분이니까 좀 금방 가겠죠. 문제 풀고 해설하면서 왜 제가 이 주제로 이런 사료를 갖고 오고 이렇게 선지 구성했는가 왜 이 주제를 여기다가 굳이 넣어놨는가 왜 이 문제를 만들었는가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고 맞고 틀고 이런 것보다는 왜 학원 강사인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굳이 왜 이런 문제 만들었는가 그런 거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하반기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커리큘럼은 이 정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탁보 과목은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역사 과목은 만점을 받아야 여러분들께서 1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세요. 만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제가 늘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학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수능에서의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능에서의 기적은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발견되지 않을 뿐이야. 한 번쯤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전혀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지언정 어떻게든 선택지랑 비교하면 풀 수 있습니다. 단, 그게 떠오르지 않을 뿐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은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께 찾아가기를 제가 긍정 열매 가득 담아서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능까지의 남은 날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토트 역사 강사 김종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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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